다음 세전투를 희귀요물 만원이나 있는데 희귀요물 별 필요 없지 않을까? 상점이나 많이 보는게 장땡 아닐까? 정밀? 죽어있는 그 이름 죽어있는 그 이름 D 탄투 보랏빛 불의 정령 비탄다 썼다 유리칼 강화유리칼 1코 24대 게임 캐릭터도 반암받고 나도 반암받는 기적의 미션 해시계 짠만 해시계면은 얇게가자 닌두 가방나올거같은데 가방나올거같은데 납축댁으로 인해 승리했다 교살 들어야되나 말아야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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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사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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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눈.. 아니 얼눈은 좀.. 해시계니까 최대한.. 아 얄쌈하게 갑시다. 교살, 고개, 반사 신경. 아잇! 그럴수도 있지. 그럴수도 있지.. 아잇! 안녕하세요. 아잇! 아니.. 아잇! 아잇! 엑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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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주, 잔상 폭주를 넣을까? 잔상을 넣을까? 어차피 해시계 수단 돌릴 거면은 잔상이 낫겠지 코스트... 코스트는 어차피 해시계가 챙겨줄 것 같으면은 노상 보긴 않겠지 헤헤헤헤헤 해시계 여의상점 하나, 여의상점 둘 신노답 사명세가 올 것 같은데 온라인 오프라인 내수계 해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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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것들만 나오네 제비 넣을까? 야 이걸 못 잡네 흠이 뻘건 가면 유독 가스 콩중 제비 이제 제비는 좀 병원에서 숙제를 내준다고요? 어이씨 대단원 감사합니다 센서 동알 나이스 멤버십 카드 따스년 갑분드 그 쥐 한마리 나오면 대박이든 솔라카 해시게여도 먹는 게 낫겠지? 얼른도 있고 이 정도면 신성마렙네 저거 없나? 괜찮아요 ? 110 13 15 15 15 16 16 전문성 아 전문성 진짜 고개보다 구린데 왜 특별이지 캐틀벨 캐틀벨 유일뜩 금강자가 없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포션 괜히 아꼈나 벨트 반사신경 연금 대충 중 덱 빌딩은 끝날 편인데 고개강원을 은쇄하지 저걸 하하 하하 하 하 고개가 빨리 강화가 되야되는데 예리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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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 속의 쓰레기 탄성 플라스크 폭죽 고개 강화하고 똥중은 반사 도장이니까 굳이 강화해도 잘 돌아가겠지 고개 강화 이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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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기술 대기 당황 세상입니다. 교활한 포션. 불쾌. 케미컬 불쾌. 현자의 돌. 현돌불쾌. 상점 하나, 상점 둘. 저희도 상점 있네. 상점 터는 것보다 강화하는게 더 이득인가 싶기도 하고. 호. 상점. 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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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축이다 할걸 결국에 달팽이랑 심장때문에 쓰는건데 달팽이랑 심장전에서도 그렇게 의미가있나 그냥 막으면 되는데 꼴랑 222골드? 꼴랑요? 꼴랑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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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덱 뽑는거 자체가 안되다보니까 아 왜 이렇게 걸리지? 불안하게? 조금만 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분수 찾기. 회곡 부적에다가 푸른 양수라고? 오렌지 났으면 이제 인공물 포션도 필요 없겠다. 인공물 포션도 갖다 버리고. 망단이 클릭 한 번 더야 되니까 망단을 버리자. 클릭 횟수도 압축할 때가 왔다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더 많이 없어졌다. 이리와 나의 우주로 구조하거나, 이리와 나의 우주로 구조하여 저의 우주로 구조하여 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동중 저것도 중요하지는지만 강화는 해놔야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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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유리칼 고생 많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괜찮은.. 전략이 좋구나 핑 0x3 수렘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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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x1 수렘성 자 아, 잠깐만 아 그래도 나머지 3장은 쏘는 거였지 실수했네 철도는 똥숭 똥숭 지우자 똥같은데 똥ích 똥 똥 똥 똥 똥 똥 쉰..선.. 어서오세요 하나..살가지 뭐 둘도 많은데 이게 되네 기가 막힙니다 2스택 9스택 편한 땡견 퍼즐 민포 꺼져 잠깐만.. 수비카드 저 밑에 있는데? 아..잠만 1,2,3,4,5,6,7 실패! 이게 안되네 이게 퍼펙트가 안되네 아 다.. 오케이 땡큐 신성사석 세지할 뻔했네 신성사석 가스 남겨놓을까 가스 남겨놓을까 아니 그보다 상태 이상 들어오나 어떻게 막지 불쾌 쓰고 연타 이길 빌어야 되나 아 이거 땡큐요 그냥 씁시다 엥? 뭐..어차피 민첩이 집인데 방칸 나오면 저렇게 나오면 막는거지 뭐 아 고개 빠졌다 한바퀴 더 돌리자 이 고개 이반사 터 넘겨 퍼펙트 쓸 때 퍼펙트 쓸 때 저걸 나도 없어야 하나 생존자 두 턴 힐은 문제없게 줘 두 턴 힐 아니 내 턴 힐 두 턴 힐은 말도 안되면 두 턴 힐 패치 전에 원 턴 힐 당하던 허접수 패치 전에 원 턴 킬 당하던 허접수 어차피 방어도 안올리고 있어 덱을 왜 돌리고 있어요? 어차피 돌릴 필요가 없는데 세 턴 힐 이제는 잘 안가워 스틱이 힐 팀의 턴 힐 서거 스틱이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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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의 행복 사일런트 편 6685골드 남기고정료 전에 디펙트는 얼마 남았었지? 골드가 좋아 빛나는 것이 좋아 좋아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